NKMAX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NKMAX는 2024년 1월 24일 오후 2시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29.77% 하락한 3,6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26일 대비 약 마이너스 38.43%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7월 7일 8,200원. 52주 최저가는 2024년 1월 24일 3,64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1월 24일 4,84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30일 27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NKMAX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1.5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70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68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15일 가장 많은 14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28일 가장 많은 2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45%에서 약 5.1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2월 21일 약 6.39% 최저 지분율은 2023년 7월 18일 약 2.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09억원이며 2015년 25억 대비 약 335.5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559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63억 대비 약 마이너스 777.3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511.23%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843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53억 대비 약 마이너스 1470.2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770.99%입니다. NKMAX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79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64.07배에 비해 약 97.21%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7.38배이며 지난 2015년 11.9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8.3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50.95% ROE는 마이너스 412.83%입니다. NKMAX의 시가 총액은 3,020억 6,00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48위 코스닥 종목 기준 272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7위입니다. 매출액은 109억 4,48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7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56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59억 5,33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8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75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40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8,43억 8,41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75 코스닥 종목 기준 1,573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4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